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아니면 좀 당분간은 좋을까요? 설 끝났으니까. 좋다기보다는 당분간 좀 버티다가 또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뉴스,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쌍둥이 적자라는 게 일어나고 있죠. 결국 재정 적자와 지금 이제 무역 적자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이긴 해요. 수출도 굉장히 많이 커져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도 수출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곤 있는데 그건 대기업 이야기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또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입,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져 있어요.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원료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때문에 납품 단가는 맞춰야 되는데 원가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수익이 당연히 안 나겠죠. 근데 그게 재무제표에 우리 기업들, 우리 부품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다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흑자였다가 2021년 적자로 돌아서는 게 그 폭이 굉장히 커진 기업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요소들이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급도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즘에 왜 이렇게 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외국인들이 파니까 떨어집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팔아서 떨어진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까에 대한 문제는 지난 작년 11월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얘들이 끌어올릴 때부터 팔려고 끌어올리는 거지 이거는 절대로 지수가 좋아서 우리나라 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올려놓고 냅다 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외국인들은 저는 계속 팔 거라고 봐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조금 단기적으로 사거나 선물 때문에 약간 시세를 맞추기 위해서 현물과 선물 없은 차이에 갭을 메꾸려고 매수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외에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온다든지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림은 좀 나올지 모르겠으나 또 떨어지는 건 당연할 거고 계단식 하락으로 저는 내려갈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이렇게 오래 걸리면서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있을 뿐이지 조금은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저는 한 2, 3년 동안 떨어질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속 밀릴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모든 종목이 다 빠지나요? 라고 했을 때 결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가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수익 중입니까? 물론 수익 중인 종목도 있고 저도 오늘 수익을 실현을 시키고 이렇게 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아닌 종목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결국은 시장 빠질 때 장사는 없습니다. 결국 시장 빠질 때 전부 다 밀려 내려가는 게 다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도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도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결국 그렇게 내려갔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있고요.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관점을 잡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시장이 여기서 횡보를 하는데 내 종목은 밀린다,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종목이 있을 거고 시장은 안 가는데 내 종목은 가네? 라고 하는 그런 섹터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역시나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던 기업들인 거죠. 그런 관점을 잡고 있는 게 제가 빠질 때 빠지더라도 올라갈 때 얘만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섹터가 저는 시금료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쪽들은 역시나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시금료, 결국 남들이 100억씩 벌 때 내가 100억 번다고 했을 때 티도 안 났는데 남들이 적지 않았는데 내가 100억을 그대로 벌고 있다면 나만 우뚝 서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저는 시금료에서 발생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질 때 오히려 겁먹을 게 아니라 조금 자리를 잡고 많이 떨어지면 비중을 늘려가버리는 전략이 맞는 것이 시금료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화장품도 저는 그런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섹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실적은 좋은데 제가 말했던 시금료, 화장품 말고도 다른 섹터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거나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있다면 물려도 그거는 물린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후에 달라지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 수익 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당장 수익 꼬실 거면 이렇게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 들어가셔서 단타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당장 오늘 사가지고 오늘 수익을 내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분봉을 보면서 호가를 보면서 시세를 여러분들이 잘 맞춰나가면서 단타로 수익을 내는 게 맞는 거고 그러려면 데이트레이더가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모니터 6개, 9개 해가지고 모니터로 보고 계시겠죠. 방송 안 봅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잡고 매매를 하실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다 똑같이 스윙 투자, 중장기 투자로 넘어가게 된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잘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해내는 방법은 추가 매수입니다. 근데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말했죠.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왜 사서 모아갑니까?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면 되죠. 물론 다 떨어졌다라는 그 관점 우리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까지가 떨어지는 저점입니까? 바닥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팔면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가 바닥이라고 봤지만 사람들이 팔면 그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파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반대매매 그리고 페닉셀 자리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페닉셀도 안 나왔고 반대매매도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500포인트 이하로 빠질 때가 기회가 생긴다고 봐요. 물론 2,200이 될지 2,000이 될지 1,800이 될지는 뒤에 봐야 알겠지만 일단 최소 2,500은 밀려야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시장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긴 호흡으로 가시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드니까 조금 서두르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500포인트 이하로 빠지게 되면 그때가 기회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는 자세를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이터는 시청자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OCI요. 네, OCI 매숫가랑 비중은요? 11만 8천원에 50% 정도요. 11만 8천원에 50% 알겠습니다. OCI가 주가 계속 밀리고 있네요, 멘토님. 일단 비중도 많으신 상황인데 어떻게 볼까요? 일단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재료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재료라는 것은 일상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연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연료를 다 쓴 기업이 있고요. 다 쓰지 않은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티가 나냐면 우리가 연료를 쓰고 불을 붙이잖아요. 불이 어떻게 돼요? 활활 타오르겠죠. 불이 난 기업이냐, 안 난 기업이냐인 거죠. 그게 화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서 불기둥이 솟았다 하면 급등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세를 내고 급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연료가 다 떨어진 거죠. 다 떨어졌다. 불이 탔으니까. 그런데 불이 타오르지 않은 기업들은요. 아직 연료가 쓰지 않았고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 연료가 있다 없다, 연료가 있다 없다 하면서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흐름이 바뀌는데 OCI를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가 시세를 한번 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이렇게 쭉 떨어져서 연료를 계속 채워가고 있었고 그 연료가 태양광,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라는 테마를 만나서 불타올랐죠. 그렇게 오르면서 350%나 저점 대비해서 급등을 했어요. 그 말은 이거는 다 타버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주유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을 때까지는 힘이 빠져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위쪽에 잡았으니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을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살 게 아니라 남들이 별로 관심 없을 때, 별로 거들떠도 보지 않을 때 좋아질 거라고 내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예측을 하고 사야지 수익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남들이 좋다고 하고 태양광이 좋다고 하고 신재생이 좋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사면 수익 나겠지. 이렇게 사면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OCI라는 종목의 끝이 아닌 게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얘에 물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시간 지나가고 나면 이건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때 그 교훈이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교훈으로 발판 삼아서 일어나려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셨죠? 매도해야 돼요? 아, 지금은 매도라기보다는 어쨌든 OCI는 지금 당장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계속해서 밀릴 가능성이 높고 반등을 좀 준다고 하더라도 전체 흐름은 밑으로 밀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것까지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배워야 되는 것은요. 손절이라는 개념을 좀 배워야 되는데 손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점을 깰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 깰 때라고 하면 지금 10만 3천 원 자리가 어때요? 그래서 지난 9월에 반등이 좀 나와줬고 이번에도 반등 나가려고 했는데 무너진 거잖아요. 제가 화살표 그려놨죠? 네, 네. 이런 거 무너지는 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이 날인 거죠. 1월 14일 금요일이었어요. 이 날 손절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네. 근데 이것도 몰랐으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그거 지나가면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하냐? 버스는 지나갔으니까 다음 버스를 또 기다려야 되는데 따라해보세요. 반등 시임에도. 반등 시임에도. 주가라는 게 우장창 내려가진 않아요. 결국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내일부터 갑자기 올라가면 배가 아플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손절을 하겠다고 각오하셨으면 반등이 나올 때 하는 게 맞습니다. 더 내려갔다 반등이 나올지언정이에요. 네. 어찌됐든 내려갈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버려 뒀다가 뭐 지금 당장부터 해서 지금 2월에 시장이 나쁘진 않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 반등이 좀 나와주면 얘가 또 한 11만원 선이든 10만원 이상까지 한번 올라와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 매도하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또 밀려서 7만원, 6만원 내려가면 따라해보세요. 네. 은봉시 매수. 은봉시 매수. 그럼 내려가면 뭐해라는 거예요? 매수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손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내려가게 되면 6, 7만원쯤 내려가게 되면은 오히려 반등 나갈 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저때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때 지금 비중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때 그때 한 20% 정도. 그거 갖고 안 돼요. 원래 내가 산 만큼 사야 돼요. 매수한 금액만큼. 네. 그러니까 50%나 처음부터 들어가버리니까 지금 점점 약간 힘이 없어지는 거죠. 어찌됐든 이거는 6, 7만원쯤 내려가게 되면은 20%라도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탈출을 좀 꾀해봐야 되기 때문에 7만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안 내려오면은 반등시 매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가격은 중요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싶을 때가 매도해버리세요.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은 저점에 다시 사거나 다른 종목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회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이건산업이요. 네. 이건산업 매숫가량 비중은요? 1만 1,500원에 20%. 1만 1,500원에 20%.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다행히 낙폭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멘토님. 이건산업도 오랜만에 듣는 종목이네요. 이것도 재료가 지금은 크게 없죠? 다 탔죠. 신재생에너지네. 신재생에너지네. 탄소 배출권이네. 한때 핫했죠. 야, 지금 실업도 안 되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데 야, 신재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하죠. 그럼 얘가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인테리어 쪽이 근데 또 좀 있잖아요. 인테리어 쪽이요. 인테리어 쪽으로 해서 우리가 또 그것도 생각해보면은 인테리어가 지금 갑자기 많이 되는가? 그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재개발을 하네, 건축을 하네, 말만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고. 그리고 지금 공사도 진행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져 있어요. 그럼 인테리어 할 게 뭐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분양은 잘 됩니까? 분양 시장이 또 죽어가고 있어요. 미분양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분양을 해야 인테리어를 할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것도 뜬구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할 거다, 이거 할 거다, 저거 할 거다니까. 야, 그럼 인테리어 관련 줄 올라가겠지. 건설 관련 줄 올라가겠지. 일선, 일선, 일선 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급등 나와버린 거지. 사실은 지금 와가지고 얘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재생도 뜬구름 잡아서 올라갔고. 인테리어 건설도 뜬구름 잡아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품만 가득한 거예요. 이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찰나에 들어가신 것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거품 빠지고 있는 종목을 왜 사셨냐라는 거예요. 알짜배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주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 아닐까요? 투자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남들이 못 알아보는 걸 사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그걸 내가 들고 있다가 남들이 비싸게 사고 싶다고 할 때 팔아야 그게 내가 돈 되는 투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거품 빠지고 있고 남들도 다 물려있고 하는데 그걸 여기 굳이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은 한 7,500원이나 8,000원 이하로까지 떨어져야 우리가 매수할 기회가 분명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때 돼야지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뭔가 이거는 기업이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다시 한번 재료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놔야 되겠어. 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인 거죠. 근데 11,000원 여기는 진짜로 뭐 큰 의미가 없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라는 게 무작정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한번 이렇게 나와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흐름상은 반등이 나와줄 텐데 11,000원 이상까지 한번 올라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시 15,000원까지 16,000원, 18,000원 이렇게 불타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 나올 때 이것도 정리하시고 종목을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 차트 모양을 잘 보세요. 방금 상담 보셨나요 혹시? 예. OCI라는 상담 보셨죠? OCI 차트입니다. 잘 보세요. 동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세세한 건 달라요. 우리가 동양인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저하고 원빈하고 똑같이 생긴 건 아니지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그걸 아까 잡아서 상담을 하신 거고 이건 산업 볼게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걸 지금 잡아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같아요 달라요? 예. 같은 거 같아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런 걸 안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런 게 상담 제일 많이 들어온다는 건데 상담은 잘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왜 따라 합니까? 그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정보 안 사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반등시 바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바꾸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3화 콘딘서. 3화 콘딘서. 매숫가랑 비중은요? 6만 1,700원에 20% 가지고 있다가 7만 원에 10%를 매도를 하고 또 10만 원을 아니 이렇게 10%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중을 좀 잘 덜어내셨네요. 그래도. 완벽합니다. 조금 더 가지고 가면 어떻게 이 마지막 비중도 남은 비중도 아, 가져가 봐야죠. 아, 그런가요? 일단 4화 콘딘서 같은 경우는 사실 2020년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여기 떨어져 있을 때 제가 사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올라갑니다. 뭐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뭐 제 방송을 많이 보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셨던가 아니면 정말 촉이 좋으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반등 나올 때 7만 원대 매도했다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박수를 쳐드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올라오면 안 팔거든요. 근데 팔았다는 것 자체는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아쉬운 게 그때 다 매도를 해버릴 걸 아니에요. 서로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욕심이에요. 우리가 절반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 더 안 간다라고 생각하고 파는 게 아니에요.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만 걸쳐놓는 거예요. 한 다리만 걸쳐놓는다 하잖아요. 우리가 애매할 때 그죠? 애매할 때 다리 하나만 띡 걸쳐놓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절반 매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하신 건 게 여기서는 더 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근데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 안 팔았으면 지금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억울해서 잠도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반을 파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모든 투자자분들이 배워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극등 나왔을 때 팔았다는 건 절제가 가능했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잘하신 거고 결과가 밀려 내려왔을 뿐이지만 그래도 나는 절반을 팔아서 수익을 챙겼으니까 안 판 것보단 낫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매번 주문가님께서 이렇게 방송을 듣다 보면 반은 매도를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편해요. 속이. 네. 덜 억울하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나머지는 내가 산 본전에서 팔고 다시 저점에서 사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걱정할 게 없고요. 그리고 본전에도 팔 필요가 없는 게 떨어지면 5만 5천 원까지 떨어져도 위에서 반 판 게 있으니까 밑에서 다시 반 사면 돼요. 아, 네. 그럼 매수가 낮아지니까 다음 상승 때 또 수익이 또 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는 자리고 지금은 여기서 N점 안동으로 버텼다가 다시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그때는 7만 5천 원쯤 돼가지고 나머지 종목을 나머지 비중을 다 매도하시고 다시는 7만 원 이상에 사지 마시고 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사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사막 혼덴서도 계속 수익을 주는 효자 종목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잘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종 님께서 녹십자 20만 7천 원의 10% 기다리면 웃을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새일도 무탈하시고요. 라고 덕담까지 보내주셨는데요. 기다리면 웃을 수 있을까요? 녹십자? 제가 이제 명절돼서 특히 이번 설 때 여기저기서 연락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도 많이 오고 대학교 때 저하고 술 한잔 했대요. 그래서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친구래요. 그래서 존댓말 하다가 친구라고 말 편하게 해라. 아, 예, 알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근데 내가 지금 매드팩도 샀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이런 거 갑자기 전화를 물어보는데 한 10명 중에 9명이 다 그랬어요. 그만큼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전화를 받을 때도 약간은 이렇게 즉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냥 주식이 근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다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기다리면 답이 올까요? 괜찮을까요? 하는데 기다리겠다고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면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수익 날 때까지 난 가져갈 거고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갈 동반자로서 얘를 선택한 거니까. 근데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 조금 떨어지면 어떨까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을 하는 게 내가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녹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웃었었겠죠. 근데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을 날이 있을까요? 하고 또 괴로운 건데 애초에 내려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려가도 괜찮고 내려갈 수도 있는 기업이었다. 내가 보기에 실적도 지금 2배로 증가되어 있고 주가가 이만큼 많이 빠진 것 같고 더 빠지면 난 더 살 거니까 내려와 봐라. 네가 내려와봤자 어디까지 내려가겠니? 아 지난 차트 보니까 15만 원까지 내려갔구나. 네가 내려가 봤자 내 손바닥이 아니네 이제. 그러면 네가 15만 원까지 내려가 봐라. 내가 더 살게. 라고 마음 먹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웃을 날이 올까요? 가 왜 나옵니까? 내려와봐라. 네가 와봐라. 와봐. 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15만 원 가? 가봐라고. 내가 산다고. 이런 마음이면 그런 마음이면 괜찮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면 되고 지금 볼일 보러 나가시거나 편하게 행동을 하시고 행복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놓고 아우 괜찮은 거 맞을까? 매출이 올라왔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안 가? 사실 주가가 안 가는 건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좋다고 판단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역배율로 떨어지는 기업은 누가 삽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수급 많이 좋아하시죠? 제가 수급을 안 받지만 얘는 수급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을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안 살 거니까. 지금 보면은 기관들 줄줄이 매도하고 있고 뭐 외국인 샀다 팔았다니까 일관성도 없고 뭔가 이러면은 어때요? 아 녹십자 살 메리트가 없다. 역배율에다가 지금 주가도 안 가지. 야 이렇게 급등에다 빠지고 있지. 거기다가 수급까지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거 사면 안 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들고 있는 사람도 그렇지 나도 손절해야 되겠어. 나도 손절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털려나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리 들어갔으니 나는 즐기면 되잖아요. 어떡해요? 갈 때까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3만 원까지 떨어지고 15만 원까지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비중까지 10%니까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차라리 밑에 내려오면은 30% 40% 탁 비중을 실어버리면 되죠. 이거는 내려가면 좋습니다. 15만 원까지 내려가더라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드니까 편하게 가져가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키쿠님께서 인포뱅크 2만 7,300원 10% 너무 고점에서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한창 잘 나갈 때 따라 붙으셔서 지금 이제 물려 있습니다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래도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잖아요. 멘토님 대응을 어떻게 해볼까요? 이런 건 이제 생각을 바꿔도 답이 없어요. 방금 녹집자는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이렇게 제가 막 완전히 막 연설을 했잖아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왜요? 끝났어요. 고점에 물리면 답이 없어요. 고점에 물리면은 우리가 그냥 끝이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낚시하다가 복어 있잖아요. 복어가 있는데 와 맛있게 생겼다 하고 배 잘라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요 그거는 그거는 뭐 답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위험한 걸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는 생각을 바꾸고 뭐가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고점에 샀다 27,000원 보세요. 지금 어디 사셨는가 이렇게 고점에 사셨어요. 이것도 진짜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고점에 삽니까? 저는 사라고 해도 못 사겠어요. 포가를 보면서 사라고 해도 어떻게 사도 이거는 따라 붙는 거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던 거죠. 그날 딱 하루 올라왔거든요. 고점 여기 이 날 하루 딱 올라온 걸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일 끄트머리 사셨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답이 나오겠지? 아닙니다. 재료가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더 타오를 재료도 같지는 않고요. 출렁거릴 재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렁거리거나 밑으로 빠졌다가 반등 나오거나 정도일 텐데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는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남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고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 이제는 천천히 가기 때문에 천천히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올 때 딱 사주면 되는데 얘는 변동이 굉장히 심해서 떨어지는 그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떨어지거나 반등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상이랑 상관이 없이 그냥 시세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트레이더가 아니고서는 단타,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 거죠. 일단 지금 자리 17,000원까지 이렇게 밀려있는 자리인데요. 여기서는 반등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한 번 있어질 수 있는데 이 반등 폭이 예측이 안 되는 거죠. 녹십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빠졌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겠다가 예상이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2만원이나 2만2천원까지 반등 나올 때 바로 그냥 손절하시고 나오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밀린다면 17,000원 밀렸을 때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 추메의 여력이 된다면 1만2천원까지 그냥 내버려 뒀다가 1만2천원 가깝게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낫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한전 KPS 네, 한전 KPS 매숫가랑 비중은요? 4만1천5백원에 33% 네, 4만1천5백원에 35%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손실복이 좀 크네요, 멘토님. 한전 KPS는 어떻게 보시나요? OCI 이건산업 이 종목 차트 모양이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을 할 때 맨날 똑같은 상담을 받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7년, 8년째 외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사고 전화를 줍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수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바뀌기만 하면 수익을 떠나서 이렇게 물리는 일 손실나는 일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한번 스스로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다른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늘 말합니다. 올라온 종목은 사지 마세요. 물립니다. 라고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물려있을까를 보면요. 차트를 조금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보게 되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욕심 제어가 어려운 거죠. 올라간 게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희망과 어떤 그걸로 인해 생기는 나의 조바심과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돼. 라는 그런 생각들.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세간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가 나한테 돈을 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걸 거야. 라고 하는 착각들. 그런 오만함들. 그런 것들을 버릴 줄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한정 KPS가 좋을 거야. 앞으로 괜찮을 거야. 실적도 좋고 괜찮은 뉴스도 좋고 리포트도 좋고 앞으로 좋고 지금 괜찮은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그거 누구나 사라. 라고 약간 비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 그거 좋은 거 누구나 사라. 이걸 들으면서 네. 뭐라고요? 멘토님 강의를 듣고 잘 들으면서도 이거를 제가 실수로 원래 그래요. 이게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야 되는데 그래 맞아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어머 이거 좋대 사야 되겠어 이런다니까요. 아니에요. 멘토님 존경하고 제가 따라서 그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거는 저는 트윙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밑에 있을 때 좋다고 하니까 그때 사셔가지고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간 걸 절대 사지 마라는 거 그러면 올라간 거 안 사는 방법은요. 뉴스를 안 보면 돼요. 뉴스를 안 보고 누가 추천한 거 안 보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남들이 추천 안 할 때 추천합니다. 제가 모니터링 다 하고 아 이 사람들 추천 아무도 안 하네 그럼 내가 이거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인 거고 매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개인들도 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 게 뭐 한정 KPS도 지금 올라갔을 때 사서 나쁜 거지 내려가게 되면 제가 언젠가 이것도 추천하는 날이 와요. 그때가 사실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올라갈 때를 즐기면 되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걸 굳이 고생을 같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아 실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앞으로 안 하시면 되는데 비중까지 좀 많으셨네요. 35% 저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전문가도 좀 보셨나 봐요. 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일단 이거는 1만 원 정도까지 내려갈 때까지 냅뒀다가 2만 8천 원이나 3만 원까지 내려가면요. 저는 비중을 한 80%까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쁜 기업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비중을 늘려버리면 4만 1천 원에 매수하셨지만 저기서 80%까지 만약에 늘릴 수 있다면 매수가가 3만 3천 원 3만 2천 원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럼 다음 반등은 얘 또 4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본전 찾을 때 시청자님의 수익이 그냥 한 30% 정도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상승을 노리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기간을 줘야겠죠. 아 시간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3만 원 정도 내려가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실수 한번 하시면 몇 년을 날려요. 이제 안 할게요. 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시면 되니까 이번에 잘 나오면서 좀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고민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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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게임즈 일단 뭐 시장 밀림해서도 쭉 빠지고 있는데 넷게임즈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NFT라든지 게임 관련 주들이요.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변동이 진짜 심해요. 원래 그래요. 제약 바이오 다음으로 심해요. 그래서 다른 종목이 한 2% 빠질 때 얘들은 막 7%, 8% 빠지고요. 급등 나올 때도 다른 종목들 막 10% 올라갈 때 얘들 2, 30%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변동이 워낙 심한 종목들이에요. 게임주가. 왜냐하면 평소엔 소외를 받거든요. 근데 얘들은 테마가 아니면 가지 않기 때문에 테마로 가니까 엄청나게 쏙이 쏠리는 거예요. 근데 NFT가 끝났나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죠. 아니에요. 이제 시작 단계고 규제도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단계고 그리고 너무 규제가 많으니까 산업이 못 큰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시키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산업을 이제 뛰어드는 기업들도 많아가지고 NFT 테마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중순 정도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넷게임즈는 그 축하포 약간 시작점을 알렸던 그런 좀 기업이기도 하고 게임 관련주가 날아갈 때 같이 이렇게 동반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요. 끝난 건 아니나 이렇게 고점에서 하게 되면 저는 좋을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갈아타야 될까요? 그럼 아니면은 아니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에서는 안 되는 생각인 게 떨어질 때 갈아타거나 손절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더라도 반등 나오면 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 오늘 방송 보시는 다른 모든 분들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속으로라도 따라해주세요. 반등시 매도입니다. 절대로 떨어질 때 시장 안 좋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안 좋을 때 하는 행동은 모든 게 다 엉터리예요. 얼마까지 반등을 하면 모르죠. 제가 말했잖아요. 변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한 5%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50%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3%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마이너스 3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측 불가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N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왔어요. 15,000원 정도가 이제 반등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기서 반등 한번 주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튈지는 모르나 빨리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점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그냥 나오고 더 올라가든 말든 됐다 마 하고 나와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됐다 마. 됐다 마. 이게 이제 뭐 부산말이긴 한데 됐다에다 마까지 붙인 거예요. 네. 됐다 마 생각하는 거거든요. 됐다 마. 혹시 우선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런 걸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을 이제 보통은 고수들이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들이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리라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것도 이제 제가 제 돈일 때 가능하지 남한테 추가 매수 하세요 그러고 조언하기는 굉장히 힘든 변동이 큰 자리예요. 아. 제 돈이면은 제가 보고 차트를 보고 제가 호가를 보면서 이 정도에서 내가 추가 매수하면 되겠다 뒷일은 내가 감당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청자님은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은 바로 패닉이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조언하기도 힘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사는 게 최고예요. 그러게요. 매수가까지는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변동이 어디까지 올지는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만 기억하시고 일단 반등 나오면 18,500원 19,000원 정도쯤부터는 매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잘 잡고 앞으로 이런 거 안 사시는 게 더 먼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ABL 바이요. 네. ABL 바이요. 10%를요. 3만 1,500원에 샀거든요. 비중은요? 10%. 3만 1,500원에 10%. 네. 알겠습니다. ABL 바이요. 요즘 상담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멘토님. 벌써부터 표정이 좀 구겨지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상담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만 잘 찾으면 안 물리거든요. 피해 갈 수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할 때 물놀이도 할 때 그렇잖아요. 물놀이 할 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지를 생각하기 전에 앞서 생각하는 건 안전수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되는지 우리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뭡니까? 심장에서 몸부업부터 물을 묻혀라. 몸을 충분히 풀어줘라.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구멍죽기 있고 깊은 데 가지 말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밥 먹고 바로 들어가지 말고 그런 것들을 지켰을 때 재밌게 노는 거예요. 주식이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해버리고 무슨 재미를 느낍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보면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물렸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구나. 특히나 ABL 바이오가 전화가 많이 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이런 차트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트들이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리는 자리구나. 누군가가 손실나서 맨날 상담 전화를 하는 곳이 이런 자리구나. 그럼 나는 이런 자리 절대 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도 1300원까지 왔다가 그냥 밀려버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내가 잘못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똑같아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가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돌아 나가야 될까요? 글쎄 막 건조놈을 팔고 싶네요. 저보다는 어르신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 다른 길에 오거나 뭔가 아닌 것 같다 싶은 길도 있고 친구 따라가는데 친구가 이상한 찝찝한 데 데리고 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찝찝하지만 가야 돼요? 그런데요.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인생이니까 야 너 지금 이상한 데 가는 것 같다. 약간 뭐 좀 도박장 같은 데 가는 것 같은데 친구를 말리든지 아니면 나라도 살자고 야 일단 너만 가라. 난 안 갈게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 나도 그냥 답답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들이라 생각하고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 친구가 뭐 이렇게 같이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산에다가 묻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소설 같지만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같이 하러 가라 이럴 겁니까? 검찰에 신고해라. 아니면 빨리 그러지 마라. 뭔가 잘못됐다.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글쎄. 그죠?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인 거예요.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가야 돼요. 왜 자꾸 회피를 하려고 합니까? 잘못하셨잖아요. 그죠? 예예. 지금 돌아 나가셔야 돼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할지 대응 전략도 없는데 변동 보세요. 오늘 올라왔다 바로 빠지죠. 그죠? 저는 조금 좀 수익이 나을래. 아 그런 게 아니 수익이 아니라니까요. 잘못 들어오셨어요. 얼른 지금이라도 나가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생각으로 여기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여기서 수익이 나는 것보다는 여기서 수익이 나도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지금 왜 여기 들어가서 왜 수익이 나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얼떨결에 수익 나면 어머나 이게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다음번에 똑같이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는 더 큰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더 큰 돈을 잃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싹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우리가 차트를 좀 많이 보고 실력이 좀 쌓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선에서 손절하세요. 네? 손절하세요. 손절해요? 네. 이 가격에? 정리하세요. 그리고 정리하시고 주식 지금 당분간 좀 안 하시는 거 어떨까요? 네? 주식을 당분간 안 하시는 거 어떨까요? 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주식을 지금 당분간 한 두 달 세 달만 딱 쉬세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면은 제가 뭘 하면 안 되는지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선생님 거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면서 보면은 안 늘어요. 안 하면서 봐야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하고 그 다음번에 준비가 된 상태에 돈을 들어갑시다. 아시겠죠? 근데 애초기를 계속 또 사고 있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손절을 흔들리고 주식 오늘 가능하시다면은 주식 계좌에 있는 돈 다 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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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주식을 잠시만 쉽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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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탑코미디어라고요. 네. 매숟가락 기준은요? 네. 그전에 이름이 회사 이름이 바뀌었는데 DMT인가? 그전에 있던 이름이 네. DMT에서 사명 변경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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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숟가락 비중은요? 네. 5,200원 선이고요. 네. 지금 현재 1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오. 5,200원의 10%면 보유하신 지는 좀 되셨네요? 네. 보유한 지가 지금 한 뭐야 코로나 전에 아 전에 샀다가 그냥 연도가 좀 몇 년 됐어요. 그러네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유를 하고 있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시나 봐요. 네. 지금 현재 옆으로 홍보하고 있다 보니까 아 2 네.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더 그냥 욕심 좀 부려볼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 단계 레벨업은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여기서 더 가져가 볼까 아니면은 여기서 정리하는 거 어떤 쪽이 낫다고 보세요? 저는 아직 인생을 많이 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 욕심 부려가지고 잘 된 거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욕심 부리면 일이 그르쳐지거나 뭔가 연애도 그랬던 것 같고 너무 과한 욕심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좀 싫어할 때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어르신은 어때요? 시청자님이 보셨을 때는 어때요? 욕심 부려서 잘 된 게 많았습니까? 네. 한 25% 정도 갖고 있었는데요. 아니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있어요. 네. 어때요? 욕심 부려서 잘 된 게 많았나요? 안 된 게 더 많았을까요? 큰 욕심을 안 부리는데 안 부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매도하세요. 네. 그랬고 15%는 지금 매도하고 지금 나머지 25% 갖고 있다가 한 10%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것도 매도하시면 돼요. 저는 9,000원대에서 지금 15%에 매도했어요. 네. 그것도 매도하시라는 거죠? 아, 예. 8,000원 밀리면 바로 정리하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오랫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탈출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네. 어쨌든 손실로 나왔을 수도 있는 회사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부터 해가지고 2018년에 21억 흑자였는데 2019년 적자 45억 적자가 나왔어요. 코로나 전부터 적자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20년 적자 그리고 또 적자예요. 그러니까 탈출 기회가 영영 없었을지도 모르는 기업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줬다는 것은 어쨌든 나한테는 굉장한 행운이 온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욕심을 부린다는 건 조금 기회를 줬는데 더 욕심 부린다. 우리 사람 구했더니 보따리 내놔라 한다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줬으면 나가서 다시는 내가 이런 투자를 안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좋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뭔가 좀 배움이 있고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성장 없이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내겠다는 건 저는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치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멘토님이 꼭지 산 꼭대기에서는 사지 말라고 들지 않으면 안 사거든요. 사지 말라고 했던 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영역 확장을 좀 해보면요. 이런 기업은 파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꼭대기 사지 말라는 거는 들고 있는 사람도 팔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기 사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코 미디어 제가 봤을 때 한 3개월, 4개월 뒤에 여기 방송에 상담 제가 또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사신 분들도 제가 상담해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얼른 그 사람들한테 팔아주세요. 네. 이해되셨어요. 이제 고생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이렇게 올라온 거 하지 마세요. 저번에도 올라갔을 때 사니까 몇 년을 날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떨어진 걸 한번 사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빨간 모자님께서 휠라홀딩스 4만 8천원의 20% 고점에 물려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서 어떤 가격에 빠져나와야 할지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휠라홀딩스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이긴 해요. 맞아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기도 한데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은 게 실적 좋다고 우상형은 무조건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파동이 있어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그런데 과하게 급등하면 과하게 빠진다라는 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하게 급등을 했어요. 이때 과하게 올라가버리니까 과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얘의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는 올라가고 있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바로 우리가 TV에서 말하고 많은 투자의 기본 저서가 되는 투자의 기본이 되는 저평가라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고 2만 원에 가깝게 매수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추구하면서 없이 가져가셨다가 2만 원 가깝게 추구하면서 한번 하시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2월의 첫 장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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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어떤 키워드들이 또 움직이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CJ E&M이 갖고 있던 넷마블의 주식 절반을 매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블록딜을 통해서 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업계에서는 이 자금이 SM을 인수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엇갈리는 모습이죠. SM CNC가 사안가를 기록합니다. 4,095원까지 올라 있고요. SM 라이프 디자인이 두 자리 때 급등세 연출합니다. 4가 근처까지 올라왔네요. 28% 오르면서 2,930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넷마블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죠. 현재 6.8% 하락하면서 10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타고 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MSCI 편입이 유력한 메리츠 화재를 중심으로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기관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어서 이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운데 지금 메리츠 화재가 강한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역대급 실적도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3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는 9.2% 오르면서 5만 2백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무난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요. 지금 확진자가 2만 명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방역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이점은 동네 병원과 의원들이 재택치료자들의 원격 진료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성 정보가 지금 9%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국채과제 선정이 돼서 원격 임상시험 서비스를 개발한 바가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는 3,10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원격 진료 시스템 공급 1위 업체입니다. 현재 비트 컴퓨터가 5% 가까이 오르면서 9,5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 첫 거래일의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 증시가 기술도 호실적에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우리 시장 또한 낙폭 과대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들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쿠스피는 기관의 매수가, 쿠스탁에서는 개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쿠스피는 2.1% 오르면서 2,700선을 다시 한번 뚫어냈고요. 쿠스탁도 2.1% 오르면서 891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희였습니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짱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